레디, 액션! 이때 표정이 좀 어두운데. 아이고, 웃는 게 항상 하네. 보조개 같이 싹싹 들어가 줘야지 이쁜데. 가! 민호 씨. 네. 마지막 한 것인데 마지막 한 것이 참 어렵다, 그렇지? 죄송합니다. 민호 씨, 저기 5분만 쉬었다 할까? 5분간 휴식. 아니, 쟤네 하필 또 오느라 큰 날이야. 그리고 내가 얼굴은 이쁜데 바스트가 별로야, 바스트가. 아, 그래도 마지막 샷은 바스트로 끝나야 돼요. 아, 그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게 바스트가 낭떨어지라는 얘기지. 어떻게 오늘 끝나고 저 친구랑 밥이나 한번. 원해 오 때까지는 작업할 게 많아요. 그럼 끝난 다음에 하시죠. 아, 내가 제작비 7억 받아 오느라고. 큰 시대. 여기 맘 좋은 광고 좀 봤어? 못 봤죠. 그렇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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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시작합시다. 자, 잠시만요. 감독님. 힘들죠. 자, 이거. 호떡이야, 호떡. 이거 핫도그. 핫도그. 오, 오케이, 오케이. 곧 들어가자. 할게요, 스탠바이. 레디. 액션. 컷. 컷. 내신 날입니다. 맞게 걸었구나. 야, 전우철 국장 스카우트에 있다더라. 설마 프란통신 광고하진 않겠지? 네, 그런 일 없을 거야. 그건 모르는 거고 인마. 저쪽에서는 그래도 어디서구나 좋아하지 않겠냐. 유통신 정보 다 아는 전국장들하고. 통장 있냐? 응. 이 자식은 간식 다 들고 온다더니. 너 어디야, 인마? 어, 형아. 아, 간식이 좀 늦어. 갑자기 이가 싶어 오 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. 어? 어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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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팀장님! 야! 너 거기 어디야? 야! 상희야? 너 이거 정리해야 내가 가는 길이 픽업할 테니까. 니가 왜 가, 거기. 저 분. 야, 너 피부가 안 올라온다? 이상해. 병 걸렸나? 가만히 있어라이. 형 내던지기 전에. 던져라. 내가 얼마나 먹어야 돼? 야, 야, 야. 너 미친 거 아니야, 너? 아! 너 요즘 이렇게 나한테 좀 나머지는 없더라? 너, 뭐, 너 뭐하는 짓. 뭐하는 짓이야, 너! 니가 소리 지르면 내가 겁내자고? 아, 이게 미, 미쳤나, 이게.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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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. 귀여워, 귀여워. 웃을 때 귀여워. 너 조용히 해라이. 너무 귀엽네. 노래하지 마. 어? 아,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야. 너 자? 너 이 와중에 자? 와, 진짜 어촌이 없다. 야! 나ывайтес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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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송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 미친 거 아니야. 남편 버리고 옛날 남자친구 결혼식장 가니까 좋니? 미안해. 전화기는 왜 꺼놨어? 미안해. 아 됐어. 오늘 밥값 니가 내. 나 엄청 비싼 거 먹을 거야. 자기야. 미안해. 뭐가 자꾸 그렇게 미안한데. 그 놈애랑 잠을라도 잔 거야. 야 최수인. 미안해. 내가 좀 늦었지? 왜 왔어? 잘 지냈어? 미안해.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잠시 착각에 빠져서 나랑 결혼한 게? 그런 거 아니야. 후회해. 다 후회되고. 후회하고. 비켜. 미안해. 비켜. 가지 말라. 차라리 말하지 말지 그랬어. 어? 왜. 왜 다 후회라. 내가 바로 짐 싸서 당신이 따라나 주지 못했던 거. 내가 당신 화나게 한 거. 네가 원해서 그런 거였잖아.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 그건 못 믿겠어? 나 마음 정리하면 연락할 테니까. 연락하지 마.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맥주네? 이거 당신 별로랬잖아. 당신은 나 안 보고 싶었어? 야. 야, 강성희. 다 왔어, 있나? 뭐지, 다 왔네? 아, 고등 속 잤다. 야, 야, 야. 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라니 너 왜 그러니? 잘 들어봤쇼. 너 앞으로 혼자 광고 좀 안 나가지고 술 먹고 그런 거 하지 마. 너 이러다 진짜 큰일 치러워. 밤공기. 야. 나 이맘때가 참 좋다. 너 무지 추운 날에 털많은 고양이 만지는 기분. 너 알아? 내가 뭘 알겠냐. 자, 걸을까? 산채해. 아, 늦었어. 편집하러 가야 돼. 야. 가자, 가자. 가자. 아, 진짜. 너 나 꼬시냐? 내가 왜 널 꼬셔? 아니다. 들어가라. 조군! 내가 너더루 같이 잤다고 책임지라고 하면 좋아? 뭐? 그냥 올라가라. 올라갈 땐 계단 조심하고. 나 간다잉. 알았다, 조군! 잘 가라, 조군!